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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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살 중입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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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북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드라곤을 처치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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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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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위험한 호텔을 퍼뜨려야 합니다. 꼬마집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